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손을 잡고 갈 곳이 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. 가는 길에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들이 들리는데요. 박자도 돌아다니고 음표도 돌아다니고 높은 음자리표도 돌아다니고 막 저는 잡고 싶었어요. 그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찬양만 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. 예수님 이곳은 어떤 천국인가요? 하고 여쭤봤더니 성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올라오는 이름들이 쌓이는 곳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. 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이름이 올라올 때마다 그 이름들이 이곳에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군요. 하고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어떤 자의 이름은 한 사람이 기도했는지 여러 사람이 기도했는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이름이 높이 높이 쌓아지는 것이란다. 그러니 길을 가다가도 잘 모르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를 들어 산모를 보면 저 산모와 저 태아를 축복해 주십시오. 예수님 안 믿는 영혼이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.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예수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.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.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